자동차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? 밑에 자동차가 어떻게 되어있는지. 자동차 위에 올라가 계시네요. 자동차 위에 올라가 계시네요. 낙동대기 몇 벌에 차가 빠졌어요. 낙동대기 몇 벌에 차가 빠졌어요. 오른쪽으로 계속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? 자동차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? 밑에 자동차가 어떻게 되어있는지. 자동차 위에 올라가 계시네요. привет, ved addressed ... pros요 if you want. 챌넘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